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EV3 파이썬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EV3가 파이썬 언어를 인식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SD카드 이미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마이크로 SD카드는 최소 4기가, 최대 32기가까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SD카드를 준비를 해주시고, SD카드가 파이썬 언어를 인식을 할 수 있는, EV3가 파이썬 언어를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로 입혀주셔야 됩니다. 파이썬 이미지 파일은 레고 에듀케이션 사이트를 들어가시게 되면, EV3 파이썬이라고 하는 레고 에듀케이션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내리시면 설명서와 펌웨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중에 아래쪽에 있는 카드 이미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면, 이렇게 EV3 마이크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셨으면, 이 압축 파일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압축이 풀리셨다면, 이 이미지 파일이 SD카드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게 됐을 때, 제대로 정상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D카드를 입혀줄 수 있는 액처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액처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쪽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에, 자신의 컴퓨터에 맞는 OS를 선택을 해주시고, 다운로드 포를 눌러주시게 돼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셨다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액처4 셋업이 나오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셔서, 설치를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액처 프로그램이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미지 파일을 먼저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이미지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다운로드를 했었던, EV3 마이크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압축을 풀었던 폴더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SD 카드 이미지라고 되어져 있는 압축 파일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쪽에 등록이 하나가 되고, 마이크로 SD 카드를 연결을 하신다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다 되시면, 파란색으로 누를 수 있게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SD 카드에 이미지 파일을 입혀주게 됩니다. 이 작업이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대로 답두시고, 파이썬 언어를 입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게 되는 프로그램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사이트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되는 곳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곳에서도 애처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는 OS를 선택을 하시고, 다운로드 포를 누르셔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운로드 됐을 때, 바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까지 설치가 완료가 되셨다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레고 마인드스톤을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화면이 나오면, 왼쪽에 있는 블로그로 되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을 해주시면,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EV3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레고 마인드스톤 EV3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설치를 눌러주시면, 왼쪽에 이렇게 EV3 마크가 생기면, 설치가 된 것입니다. 이곳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과, 예시로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곳을 눌러주시고, 이곳에서 프로젝트 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시로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창은 현재 이름을 정했던 프로젝트를, 어디에 저장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곳입니다. 우선 저는 여기 파이썬 프로그램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에, 저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셀렛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면, 자동으로 프로젝트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쪽에 보면,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되어져 있는 곳에, 세 개의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메인 py, 즉 이 py는 파이썬이라는 뜻입니다. 메인이라고 되어져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에, 명령을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쪽 위쪽에 있는 from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from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은, ev3한테 명령을 보내주는 명령어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위쪽에 있는 곳들이 함수를 선언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은 건드리시지 마시고, 이쪽 brick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아래쪽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ev3 파이썬까지 설치를 하고, 프로그램까지 작성을 하는 곳이 끝까지 됐는데, 만약 이 명령어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신다면, 파이썬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파이썬은 네이버나 구글에 파이썬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러한 홈페이지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맞는 윈도우즈를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모든 작업이 끝나시게 됐을 때, 먼저 SD카드를 ev3 SD 슬롯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ev3 왼쪽 면을 보시면, USB 호스트 포트와 SD 슬롯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까 애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지 파일을 하셨던 SD카드를, 이 슬롯에다가 넣어주시고, 로봇을 전원을 온 상태에서, 컴퓨터와 로봇을 연결을 해주셔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설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혹은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